트로트 가수 박지연, 팬들과 함께하는 생일 팬미팅 개최 29번째 생일을 더욱 특별하게 준비한다 트로트 가수 박지연이 오는 12월 12일, 그의 29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팬미팅은 단순한 생일 파티를 넘어 그동안 그를 사랑해온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지연은 그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깜짝 이벤트로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 박지연의 팬미팅 박지연의 팬미팅은 12월 12일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팬들에게 그와의 가까운 교감을 나누고,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미 티켓 예매 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번 팬미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티켓 예매는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시작된다. 박지연은 지난 4월 서울 명화 라이브홀에서 팬미팅 별표 엔돌핀 크루즈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이번 팬미팅 역시 그와 팬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채워질 예정이다. 팬들은 박지연의 생일을 기념한 팬미팅에서 그가 준비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박지연, 이번 팬미팅에서 팬들과 소통할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박지연은 이번 팬미팅에서 단순한 공연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여 그들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가 선보일 프로그램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친밀감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될 것이다. 팬들과 함께하는 게임, 퀴즈, 그리고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박지연은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팬미팅에서는 박지연이 팬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팬들이 보내준 메시지와 사진을 모은 추억 앨범 코너를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팬들은 박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의 추억을 나누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박지연,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박지연의 이번 팬미팅은 단순한 생일 축하의 자리를 넘어서 팬들과의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그의 이번 29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팬들은 그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가 준비한 다양한 활동과 무대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팬미팅에서 박지연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내며 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연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들이 기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 무대에서의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직설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팬미팅은 그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는 팬들이 보내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여러가지 특별한 활동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박지연의 이번 팬미팅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팬들은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지연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그와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박지연은 추억 앨범 코너를 통해 팬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팬들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모아 만든 추억 앨범을 함께 보며 팬들은 박지연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고 그의 따뜻한 감사 인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지연은 이 코너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두 번째로,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팬들은 이번 팬미팅에서 박지연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받거나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박지연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팬들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 박지연은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이루고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박지연의 특별한 선물과 깜짝 이벤트 이번 팬미팅에서 박지연은 팬들에게 깜짝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하여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 팬들은 팬미팅에서 진행되는 추첨 이벤트를 통해 박지연과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그가 직접 사인한 특별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박지연은 이번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하고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추첨 이벤트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박지연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이나 말을 전할 수 있고 그와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박지연의 친필사인이 담긴 기념품은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팬들은 박지연이 준비한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게임이나 퀴즈는 단순히 팬미팅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박지연과 팬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박지연은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팬미팅 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유쾌한 분위기로 만들 예정이다. 박지연의 감성적인 무대와 다양한 노래 박지연의 팬미팅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은 부분 중 하나는 그의 감성적이고 따뜻한 라이브 무대이다. 팬들은 박지연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그의 음악적 매력과 따뜻한 목소리에 깊이 빠져들 것이다. 이번 팬미팅에서 박지연은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무대와 노래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지연은 그동안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온 곡들 외에도 팬미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새로운 곡들과 편곡된 노래들을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다. 팬들은 그가 부를 곡들에 대해 이미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박지연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함께하는 무대는 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박지연은 팬미팅에서 감성적인 발라드부터 신나는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할 예정이다. 팬들은 그의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체험하며 그와의 특별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박지연은 그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팬들의 기대와 팬미팅 준비 과정 박지연은 이번 팬미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팬들은 이미 티켓 예매 일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박지연의 팬미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티켓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박지연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박지연은 이번 팬미팅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팬미팅은 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박지연의 팬미팅 그 의미와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 박지연의 이번 팬미팅은 그에게는 물론 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팬들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그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새로운 감동을 경험할 것이다.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박지연은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 팬미팅은 박지연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이지만 팬들에게는 그동안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기회로 기억될 것이다. 박지연은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 것이다. 팬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박지연은 이번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팬들은 추첨을 통해 박지연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얻거나 그가 준비한 친필사인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물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와의 특별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박지연은 팬들이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받은 감동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팬들은 이번 팬미팅을 통해 그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며 박지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박지연은 팬미팅을 통해